계속하지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한편 플렉크들의 힘을 알리려면 제살부가의 기품을 알아내야 해요 좋아 저는 못 참아 아무튼 우리는 집계련을 공격해서 비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어때요? 우린 뭘 얻는데 그래 우린 뭘 얻는데 좋아 뭘 원해요 아이 그런 말이야 나 기타 줄 새로 바꿔줄 테요? 난 장화가 한짝 필요한데 저트북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막걸리 파티